하겠습니다. 단체부터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 촬영을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체 포토타임 가지도록 할게요. 네, 그게 뉴이스트의 공식 어떤 포인트 안무인가요? 아, 네, 붙어주세요. 네, 살짝 붙어주시기. 네, 무슨 의미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따가 물어보도록 하구요. 됐나요? 다른 포즈 있나요? 아, 그래요. 컨버스니까 약간 그림 그리는 포즈. 이번 타이틀곡 그리고 앨범과 관련된 포즈를 많이 준비를 했네요. 네, 뭐 왼쪽 오른쪽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다른 포즈 또 준비된 거 있어요? 멋있는 거? 아, 귀엽게 한번 갈까요? 그래요. 카툰돌이니까. 아, 하트. 하트다, 하트. 네, 단체 촬영은 이만큼 하도록 하구요. 자, 민현씨부터 개인 촬영 시작할게요. 네, 민현씨. 가운데. 왼쪽. 네. 오른쪽 부탁할게요. 자, 그 포인트 안무 포즈 말고 민현씨만의 뭐 포즈 있나요? 네, 네. 가운데 부탁할게요. 네. 멋있어요. 왼쪽이요. 네, 오른쪽이요. 네, 됐어요. 다른 포즈 있어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네. 다음은, 네. 아론씨 개인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파이팅이 좋은데요. 조금 앞쪽으로 가주세요. 네. 가운데 보고 포즈 취해주세요. 네,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네. 아론씨만의 포즈 있나요? 아, 같은 돌이니까. 좋아요. 네, 가운데. 왼쪽. 네. 네 오른쪽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론씨 촬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JR 개인촬영 시작할게요 머리 색깔이 예뻐요 네 조금 앞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이번 타이틀곡과 관련된 포즈 있죠 네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네 혹시 뭐 아론씨만의 포즈 죄송해요 JR씨만의 포즈 네 알아서 척척 왼쪽 오른쪽인가요 네 JR JR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렌씨 핑크빛 머리가 아주 예쁜데요 자 가운데 보고 포즈 오 되게 신비로워요 왼쪽 오른쪽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렌씨만의 또 뭐 다른 포즈가 있나요? 네 이야 뭔가 되게 모델같아요 네 왼쪽 한번 포즈 부탁드릴게요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렌씨의 개인촬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백호씨의 개인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보고 네 타이틀곡과 관련된 포즈인 것 같네요 네 왼쪽 부탁드릴게요 네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우리 백호씨만의 포즈 있어요? 하나 또 아이고 귀엽네요 아이고 귀여워요 첫 포즈와는 좀 상반돼 해맑은 네 왼쪽도 해주셔야죠 네 오른쪽이요 야 누구에게 지금 하트를 하고 있는건지 감사합니다 네 네 뉴이스트의 단체사진 촬영부터 뭐죠? 네 네 네